저희는 게임에 맞게 해주세요 빨리빨리 난 좋을까요? 이렇게 줬는데? 라이브가 시작할 생각 랩맥킹까지 얘기해야하는거야? 사장님이 리그스코 백신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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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chance 멈추고 괜찮아요! 달라 구멍나 나 미쳐야하네 열어가예요 나 애교가 아이고 Oh My goodness 깜짝이야 마크 마크 마키 마키 남자들끼리 진짜 남자들끼리 진짜 소리 그럼 편해하네 끊는거 아니야 목을 끌었어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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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감사합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우리 마마 가슴을 너무 신하지 않을까 마키 마키 네 아 너무 딱딱한 네네 손은 아픈거 같은데 괜찮아 친한 만큼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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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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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키 형 만난 다음에 이 첫눈에 서로한테 반하고 아 과돈한 졸을 너의 손에 어때? 진짜 없어요 과돈이 살짝인 난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널 더 깎아나 떨어질 수 없게 서로 좀 더 가까워지길 이런 내 맘이 너에게 바뀔 말은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